음 단독길이 등장으로 올라가나? 아... 진짜... 우선상위 엄청 높네 좋다 이렇게 보면 또 타워도 또 멋있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거 신기해 무거운거 땡겼을리도 없고 시양쪽에서 그리고 또 타워도 그 타워도 또 찾고 갑시다 안에서 타워도 안에서 이만큼은 안에서 타워도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잘해고 있습니다 여기가 18,000m에서 올라가면 뭐였다고 아니 이렇게 나는 밑에서 바로 올라가는 건 줄 알았더니 하찮고로 가네 아 여기 이거 보면 되겠다 2시간 걸리네 걸어도 소원한 출렁다리 아 저게 새로 생긴 게 울렁다리네요 울렁다리 출렁다리 울렁다리 출렁다리로 가서 울렁다리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2시간 2시간이 버틸려나 모르겠네 아 오리엔 있구나 오리엔 있구나 나는 없는 줄 알게 되겠지 아픈 짓만 더 구하면 안 돼 아픈 짓만 더 구하면 안 돼 아픈 짓만 더 구하면 돼 아픈 짓만 더 구하면 돼 아픈 짓만 더 구하면 돼 아픈 짓만 더 구현이 없었다 여기 그곳에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저거 산 넘어갔으니까 여기 아픈 짓만 더 구현을 verder 야 무인 매포도다 매포도를 끊어야 된겠다 이거 카드를 하나 봐 이거 잠깐 봐 지금 판매 시간이 아니래 9,000원씩이라는데? 8시 50분 부터네 그럼 어떻게 해? 저기 또 있나? 자동은 8시 50분부터 여기서 위에 올라가면 건너서 있더라고 네, 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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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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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15 하 하 자 이제 따라 올 사람들 따라오라고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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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길만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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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만 드네. 좀 길만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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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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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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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멘 고맙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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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시간이면 충분하니... 저분은 이제 오전 내내 청소한 거 밥 먹으러 가면 돼. 괜찮은 직업이야 이런 데서 일하는 거. 월급을 해나갔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거 나이 먹어가지고 저거 하나만 시켜주는 거지. 지역에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거야. 아침에 나가가지고 진짜 청소 한 번에 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을. 얼마나 좋은 거야. 매일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진짜 만지하게 짊어지고 죽노성해 놓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올라오면 안전 산책하는 건 산책하듯이 올라올 수 있지. 빚자로 하나 들고 수술. 끝내주는 거지. 매일 빨리 타는 내가 도구는 거거든. 잔도가 내가 잔도 몇 번 가보지만 멀리서 보면 짜릿한데 막상 걸어가 보면 그냥 길하고 똑같으니까. 좋은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보기만 그렇지. 네. 이말대로 멀리 매달려있고 매장단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요. 위험은 하나도 못 느끼잖아. 길이 튼튼하고. 알 받고 Putin이. 다이어트에cker 수술을 만드는데. patient. 하하하하 아 주차장이 적응이네 주차장까지만 4km 되네 그래, 뭐지? 완전히 진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저기 할 줄 알았더니 등산 맞네 그랬는데 사람들은 산에 가나 봐 이게 지금 크로스인데 아니 또 산도 있는 것 같지 아까 산 중간에 얼른 빠지면 산 올라간다고 써 있었잖아 그래? 응 단독길이 등산이 좀 올라가나? 하아, 등산이 진짜 크아, 좋네 우선산이 엄청 높네 하아 좋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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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표 끄는 데가 어디야? 아, 저를 돌아가야 있구나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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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까 무슨 레스토랑 길이라고 그러더니 여기가 그거네 레스토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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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있는거 그러게 펄 구아 나오네 아니 그냥 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옮기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어?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어디서 더 좋은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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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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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깨끗해졌나 원주가 저기 서울 저기가 오프라이였습니다. 어흑 결국은 물에 닿는 것 같다. 그는 물에 닿는 것 같다. 조금만 물에 닿는 것 같다. 물에 닿는 것 같다. 내가 물에 닿는 것 같다. 이것은 물에 닿는 것 같다. 제가 아까 그 물에 닿는 사람들 그랬는데 이거 3,000원에 그 지역 상품권 2,000원 줬었는데 이거 만드는 것도 9,000원에 깎고치지도 않는다고 아 그 전에 그거 있었구나 건설비 이제 저기 모일 때까지 나중에 되겠지 아 시원하다 여기가 시원하네 저분들이 역전했네 저분들 아니었잖아 맨 앞에 저기 사진으로 보면 엄청 길어 보이는데 막상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더라 그리고 빨리 걸어가니깐 이거는 진짜 장이다 저쪽 반대쪽에서는 차 깔고 들어와서 내려가면 되니깐 저쪽 반대쪽에서는 차 깔고 들어와서 내려가면 되니깐 이렇게 밤을 시간을 보호하니깐 이런 식품은 다시 그곳에서 내려가면 되겠지 보여줄게 조금 이래가 또 내가 많더라구요 그런지 лес으로 내려가면 되어있습니다 제 잎이 긴것이 포함되어 나오니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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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에서 1번 얼른 가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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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 되어있죠? 동영상 되어있는게 아니, 아닌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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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신대요 동영상 아니지? 동영상 아니지? 빨간거 말고 그냥 찍으실대 하나, 둘 으 잘 찍는다 아저씨가 이건데 이렇게 보면 또 타워도 또 멋있네 여긴 조금 높은 것 같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뭐지 캠핑 하네 캠핑 하는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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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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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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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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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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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와... 아... 아... 이 인도 사람들도 다르니... 으흠 으흠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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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끝네. 빨리 와가지고 1시간 걸린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네. 저분들은 일로 못 들어오게 막는 분들인가보다. 제가 일로 못 받을 수 있었는데. 아파트에 서서 모여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 그냥 더욱 발견해서 하늘에 왔나봐. 근데 일로 가면 힘들텐데 오히려. 카드나 갖고 있지. 여기 슬러시티면서 먹자 가지고 여기 앉아서 먹고 쉬었다 가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는 파파야. 나는 파파야. 저기로 와. 저 앞으로. 저 앞으로 와. 나 파파야. 나 파파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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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견절로 땐 공사를 해 가지고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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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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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